안녕하세요. 제품 이름 81472 범퍼인데요. 기본 범퍼가 조금 부러지면 제대로 범퍼 기능이 안되더라고요. 범퍼 기능이 좀 더 좋은 범퍼 기능이 아르마드라는 걸 만든 거 아시죠? 아르마드라는 걸 DEXT라는 게 있어요. 트럭이 차인데 그 트럭에 들어가는 게 DNA가 아르마드라는 걸 나왔죠. 이렇게 시합용 차를 알티아로 만들어보았는데 이 차에 들어갈 때 범퍼 이게 그대로 나사가 그대로 붙습니다. 여기서 범퍼를 옵션으로 장착해야 되고 옵션 범퍼 여기까지 있거든요. 여기 달면서 이쁠 것 같아요. 일단 수행. 서버가 빠르고요. 빠른 화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등길게요. 오우 좋죠? 오우 좋습니다. 뒤로 멋있고. 다시 한번더 81472 검색하세요. 오케이. 으로디ży가 그리고